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토니 로빈스가 지은 머니, 드디어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것은 제6부 0.001%처럼 투자하라이고요. 여기서는 토니 로빈스가 세계 최고의 투자자 12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볼 것은 금융의 전선들이 공통적인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존 보글, 현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그리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자 존 템플턴 경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온 존 템플턴 경과의 인터뷰가 상당히 저한테 인상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존 템플턴 경이 이야기하신 좋은 내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가지 원칙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재무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데는 여러 길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금융의 전설들이 취하는 접근법은 각자 다를지라도 그들은 다음의 4가지 원칙만은 절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 1. 돈을 잃지 마라 내가 인터뷰한 모든 대가들은 높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지펀드 매니저들은 겉으로는 큰 위험을 아무렇지 않게 감수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방 위험을 막는 데 레이저처럼 날카롭게 초점을 맞춘다. 레이달리오, 카일바스, 그리고 폴 튜터 존스에 이르기까지 돈을 잃지만 않으면 싸울 기회는 얼마든 또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심부터 서야 합니다. 방어는 공격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나한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방 가능성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28년 연속해서 고객에게 돈을 벌어준 사람이 하는 말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50%의 손실이 난다면 100%의 수익률을 내야 처음 상태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누구라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2. 적은 위험으로 큰 수익을 내라. 대다수 투자자들은 좋은 수익률을 낼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투자계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대가들은 전혀 다른 것을 원한다. 그들은 홈런을 원한다. 그들은 적은 위험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찾아다닌다. 그들은 그런 투자를 비대칭 위험보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존 템플턴 경이 적은 위험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걸었던 길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시장 가격에 산 것이 아니라 싸게 산 다음에 시장이 되살아나기를 기다렸다. 템플턴은 18세기 영국의 로스차일드 남작이 말한 시장의 유열이 낭자하고 모두가 필사적으로 팔자 행렬에 동참한 순간에 매입을 했다. 그때야말로 최저가로 할인되는 주식을 골라 담을 시기이다. 반대로 폴 튜터 존슨은 시장 트렌드를 따른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폴은 1달러의 위험 대비 5달러의 수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 때만 투자를 행한다. 최고 중의 최고는 예상을 하고 비대칭 위험보상 기회를 찾아다닌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본능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최고의 투자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고 실패를 예상한다. 아무리 위대한 투자자일지라도 결국에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카일바스의 파트너였던 마크하트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똑똑한 사람들 상당수는 형편없는 투자자입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정보를 다 알 때쯤이면 남들도 다 알게 되고 더 이상은 우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팁은 피컨스가 한 말이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준비, 조준, 조준을 외칩니다. 하지만 결코 발사하지 못합니다. 4.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과 정반대로 뛰어난 투자업적을 이룬 이들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배움에는 끝이 없고 수익을 내는 일에 끝이 없으며 성장에 끝이 없고 베푸는 데도 끝이 없다. 지금까지 얼마나 훌륭한 실적을 냈건 앞으로 얼마나 높은 실적을 거두건 그들의 금주림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금주림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천재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원덕력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만큼 벌며 멈춰야지 계속 일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한다. 영혼 어딘가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대가들에게는 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4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에는 바로 잭 보글 투자계의 선봉장,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며 벵가드 그룹 창립자 겸 전 CEO인 잭 보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잭 당신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즉, 기억해보니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동네를 돌며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 일이 꽤 좋았습니다. 나는 조금 내성적인 편입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한가하게 이야기꽃을 피울 일도 별로 없지요. 게다가 나는 승부용이 있는 편입니다. 좋은 승부를 갈망하는 그런 성격이 많은 것을 채워주지요. 심지어는 싸울 필요가 없을 때 조차도 말입니다. 토니, 꽤 젊은 시절부터 펀드 운영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잭, 어렸죠. 꼭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배워서 행동으로 옮겨야 했는데 그럴 정도로 현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까지나 훌륭한 실적을 내는 투자 매니저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몰랐죠. 토니, 왜 그런가요? 잭, 실력에 비해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95%가 운이고 5%가 실력입니다. 그게 아니면 98%와 2%일 수도 있고요. 토니, 액티브 매니저들이 들이면 기분 나빠 하겠는걸요? 잭, 그게 현실입니다. 방에 1024명을 몰아넣고 그들에게 동전 던지기를 시켜보세요. 그들 중 한 명 정도는 10번 연달아 안면이 나오게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운이 좋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펀드 세계에서는 저 사람 천재야 라고 말합니다. 고릴라한테 동전 던지기를 시켜도 결과는 똑같게 나옵니다. 토니, 똑똑한 사람과 좋은 투자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무슨 뜻입니까? 잭,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은 평범합니다. 그 부분부터 설명해야겠군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평범해지는 특권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치립니다. 토니, 어째서죠? 잭, 적극 운영되는 펀드는 수수료로 대략 2% 정도의 총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시장이 7% 올라도 투자자에게 가는 수익률은 5%라는 뜻이 됩니다. 수익이 6.95%라면 1달러는 50년 뒤에 약 30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5%일 경우 그 1달러는 30달러가 아니라 10달러가 되는데 그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투자자가 현금을 100% 다 대고 위험도 100% 다 감당하는데 보상은 30%만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익률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토니, 사람들은 비용과 수수료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죠. 즉, 투자자들은 자신이 왜 주식에 투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배당 수익과 순이익 성장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거두는 수익의 절반은 배당에서 나옵니다. 펀드의 비용도 다 거기서 나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형 펀드의 평균 총수익률은 2%이고 평균 비용 비율은 1.2%입니다. 펀드는 그 비용을 수익에서 가져갑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가는 몫은 0.8%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에게 돌아갈 배당의 절반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거죠. 펀드 산업은 배당의 60%를 소비합니다. 심지어 100%이거나 100% 넘게 챙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산업을 내가 왜 그렇게 불쾌해하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토니, 그런데도 적극 운영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여전히 1억 명이나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즉, 마케팅의 힘을 얕잡아 보면 안됩니다. 2000년에 머니의 광고를 실은 펀드의 평균 연수익률은 41%였습니다. 이 펀드들 중 상당수가 어쩌면 대부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똑똑한 펀드 매니저는 영원히 똑똑하게 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20% 수익을 낸 매니저는 앞으로도 20%의 수익을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기대죠. 지금까지도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다음 10년은 매력적일 것 같습니까? 도전적일 것 같습니까? 즉, 주식회사 미국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일종의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의 파생상품이죠. 기업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 겁니다. 돈을 적게 벌지도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더더욱 커지고 더더욱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느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전한 비율로 성장할 것입니다. 토니, 또 한 차례의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할까요? 즉,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역사 감각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죠.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리듬은 있다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심각한 세계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적 공황도 각오해야 합니다. 세계적 공황이 생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내 짐작으로는 10분의 1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1,000분의 1의 가능성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린 겁니다. 토니,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즉, 맞습니다. 우리는 신이 주신 상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순간의 유행과 조류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시장의 순간적인 회전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토니, 64년이나 이 분야에 있었으니 온갖 유행의 시장을 다 겪어봤겠군요. 당신은 투자에서 감정적 요소를 어떻게 배제합니까? 즉,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물론이고요. 나는 노력을 합니다. 시장이 50% 떨어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아주 끔찍한 기분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창자가 꼬이는 느낌입니다. 그럴 때 내 해결책은 내가 쓴 책을 꺼내 하던 대로 계속하라 라고 적힌 부분을 또 읽는 것입니다. 토니, 자녀나 손자에게 돈은 남겨줄 수 없고 몇 가지 원칙만 남겨줄 수 있다면 어떤 원칙을 남겨주겠습니까? 즉, 제일 먼저 어느 자산에 투자할지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할 겁니다. 본인의 위험 감수와 목표에 맞춰 자산 밴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분산해야 합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통해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고비용 펀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해서도 안됩니다. 무언가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수준보다 채권의 자산이 조금 더 많이 배분되었을지라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쉽게 뿌리칠 수 있습니다. 토니,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다른 충고가 있다면요? 잭, 월스트리트 저널을 펼치지 마십시오. CNBC를 보지 마세요.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나도 CNBC 인터뷰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40에서 50초 가량은 나도 짐 크레이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종목을 사라 저 종목을 팔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오히려 투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알면서도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어차피 시장 수익률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대개는 마이너스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처음 ETF가 등장했을 때의 마케팅 캠페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S&P 500을 매매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고 아내와 함께 저녁 데이트를 나가야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좋은 책을 읽든가요? 이렇게 잭 보글과의 인터뷰를 살펴봤습니다. 잭 보글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개인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최상의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음에는 워렌 버핏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비밀을 다 말한 전설 버크셔 회사회의 CEO 버핏의 투자 성공 비결은 비밀이랄 것도 없다. 가치 투자가 그의 비밀이라면 비밀이다.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가치 투자를 배우고 자신이 완성시켰다. 가치 투자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쌍값의 주식을 사는 기법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비대칭 위험 보상 투자이지만 동시에 방대한 분량의 조사와 실력과 현금이 필요한 투자이기도 하다. 버핏이 거대한 현금 흐름과 더불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보험지수 회사를 추구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바탕에 깔려있다. 자 이제 토니가 버핏과 만난 것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와 같은 방에 자리한 순간 나는 내 책에 대해 그에게 말을 꺼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이 변동성이 심한 경제에서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와 심도 높은 인터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버핏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토니 나도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 주제에 대해 내가 할 말은 이미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군요. 반박하기 힘든 말이었다. 1970년 이후부터 그는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했고 쉽고 평범한 말로 투자에 대한 조언과 충고가 가득 담긴 이 편지를 사람들은 손꼽아 기다린다. 게다가 표지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출간된 책도 거의 50권이나 된다. 심지어 버핏 보민이 저술에 참여한 책도 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기가 싫었다. 당신은 거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남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족이 투자를 보호하고 키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권할 생각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움켜잡았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덱스 펀드가 답입니다. 펀드 매니저에게 높은 수주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 회사들을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와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목 발굴가가 가장 훌륭하고 비용 효과적인 투자 도구로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다. 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권하는 투자 방법은 간단하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두루 보유할 기회를 안겨주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2014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월헌은 똑같은 충고를 또 한 번 강조했다. 그의 자산 배분은 무엇인가? 월헌은 자신이 죽은 후 아내와 신탁기금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남길 것이라고 한다. 10%는 단기 정부 채권에 투자하고 90%는 저비용의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나는 벵가드의 인덱스 펀드를 권합니다. 나는 이런 투자 정책을 따를 경우 이 신탁은 고비용 매니저를 이용하는 대다수 투자자들보다 연기금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장기적으로는 더 우수한 실적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버핏은 뉴욕 소재의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100만 달러 내기를 했다. 프로테제가 S&P500 지수를 10년 연속해서 이길 해지펀드 매니저 5명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데 건 내기였다. 2014년 2월 현재 S&P500은 43.8% 올랐지만 프로테제가 고른 5개 해지펀드의 상승은 12.5%에 그쳤다. 오마하의 현인이 이겼다. 이렇게 오렌 버핏과의 인터뷰가 끝났는데요. 오렌 버핏은 자기의 투자 철학 즉 가치투자에 대한 철학은 여러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되고 결국에 개인 투자가가 성공하는 방법은 S&P500 인덱스 펀드의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승리하는 해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존 템플 경과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존 템플턴 경 20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자. 템플턴 미추얼 펀드 창립자 독지가 존 템플턴 경을 단순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머니마스터 중 하나라고만 칭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 중 하나이기도 했다. 최초의 역발상 투자자인 그는 비관주의가 최대치가 되었을 때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었다. 사람들 모두 세상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때가 존에게는 투자의 적기였다. 남들이 세상에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그에게는 팔아야 할 때였다. 돈이 존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지향하거나 정신적인 것을 지향하거나 둘 중 하나만을 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두 가지를 당신 인생에 아주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통합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존 당연히 가능합니다. 편을 갈라서는 안됩니다. 당신이라면 믿지 못할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된다는 평판이 퍼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할 겁니다. 그 사람의 사업은 망합니다. 반대로 존경할 만한 윤리원칙과 정신적 원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객과 직원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그의 평판이 좋아지고 고객도 늘어납니다. 이익도 늘어나겠죠. 그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할수록 그의 사업은 더 번창하고 친구도 늘어나고 존경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처음부터 남들이 기대보다 더 많이 주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 이상으로 타인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타인을 이용하거나 그들이 발전을 가로막으려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남들을 더 많이 도와줄수록 개인적으로 더욱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토니 당신의 처음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투자를 어떻게 하게 되었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존 1939년 9월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무렵 나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경제공황이 끝나고 얼마 안된 참이라 도산한 회사들 천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모든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전쟁 동안에는 웬만한 회사들은 다시 번창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주식중개인에게 가서 두 거래소에서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100달러어치씩 매수하라는 주문을 냈습니다. 다해서 104종목이었고 그 중 100종목에서 이익이 났고 4종목에서만 손해를 봤습니다. 3년 뒤 아내와 나는 은퇴를 앞둔 투자상담사의 작은 사무실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동안 모은 저축으로 필요한 돈이 다 충당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객 한 명 없는 상태에서 뉴욕 라디오시티에서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은퇴와 자산활동에 사용할 자산을 넉넉히 모으기 위해 1달러를 벌면 무조건 50센트씩 계속 저축했습니다. 토니 1달러를 벌면 50센트를 저축하고 그 돈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둔 거군요.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해 50%라 저축하고 투자하는 건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무에서 불을 잃은 비결이군요. 게다가 대공황 동안의 말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당신과 같은 시기에 1940년에 10만 달러를 투자한 다음 돈을 더 넣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잊고 있다가 1999년에 펼쳐보면 5,500만 달러로 불어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인가요? 존 배당을 재투자했다면 정확한 계산입니다. 토니, 당신의 투자 철학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일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셨죠. 비관주의가 팽배할 때 매수를 해야 하고 낙관주의가 정점일 때 팔아야 한다. 제 기억이 맞나요? 존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토니, 하락장은 비관주의 시기에 시작하고 회의주의 시기에 증가한다. 낙관주의일 때 무르익다가 희열의 시기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모든 강세장에서 매번 발생하고 그 사실을 알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많은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투자 철학을 파악하다 보면 시장이 여전히 안전하게 낮은 수준인지 아니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토니,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는 자기 규율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지 못합니다. 저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축을 싸게 나온 주식에 현명하게 투자해야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은 특히 남는 시간에만 투자를 알아보는 사람은 적절한 투자 종목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혼자서 자신의 의사 노릇도 하고 변호사 노릇도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듯이 자신이 본인의 투자 운용자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도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현명한 증권 분석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토니, 바하마에 머물고 있는 당신 동료들 몇 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무엇에 투자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디에든 다 투자합니다. 좋은 조건에 나오는 게 있으면 그는 나무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럼 그는 그 투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합니까? 그들은 영원히, 기본적으로는 그것의 가치가 증가하는 한 계속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존경, 보통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는 편입니까? 실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매도할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언제 사야 할지는 알지만 언제 팔아야 할지는 모르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54년 동안 투자자들을 도와주면서 나는 나름의 답을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50% 싼 값에 나온 다른 자산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 때만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싸게 나온 것이 없는지 언제나 찾아보고 지금 가진 것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종목 리스트 중에서 새로 발견한 것에 비해 50% 정도 비싼 것이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팔고 새 종목을 사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토니, 당신과 다른 투자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을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중 하나로 만들어준 비결은 무엇입니까? 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요. 나는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남들이 기대보다 더 많이 주며 우리의 방법을 개선하고 경쟁자들을 앞서 나갈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성공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주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우리의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지요. 토니, 오늘날 사회에 두려움이 팽배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다룹니까? 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크게 감사할 만한 새로운 일을 다섯 가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낙천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주위에 발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주위에 다가옵니다. 나는 감사의 태도야말로 인생을 두려움으로부터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토니, 꼭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존 템플턴 경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존, 나는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내 스스로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려 노력합니다. 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은 왜 우주를 창조했는가? 신은 자신이 만든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가장 근접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신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듯 신은 우리에게 온갖 시험과 고난을 내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시험을 치르기 전보다 더 위대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은 도전입니다. 삶은 모험입니다. 삶은 경이롭고 신나는 모험입니다. 우리는 신이 우리를 이 행성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템플턴 경과의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존 템플턴 경은 투자해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멘토로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생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토니 로빈스의 머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이 책을 읽은 느낌은 정말 여기에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여기서 많은 상품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게 미국에 한정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상품을 찾아야 되는 노력을 들여야 우리가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니 로빈스의 머니 책 리뷰는 마치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